안녕하세요. 웨이채드입니다. 오늘 XXX 집에 놀러 왔어요. 비트라이더 비트라이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빨라. 귀가 멍멍해. 너무 빨라서 귀가 막히네. 옛날에는 연남동 진짜 다 부서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 왔어 반가워요 형. 네. 뭉클래요? 네? 뭉클래요? 네. 예쁘네. 뭐하고 계셨어요 형? 나 술 마시고 있었어. 아 지금 아침부터? 한 시간 전까지. 아 진짜로요? 어. 어. 누구랑요? 혼자. 혼자서요? 아 여자들이랑. 아 여자들? 응. 어 여자들. 여자들은 어디 갔어요? 저 방에 있어. 저 방에? 저 방에. 자고 있어 저기 있어. 아 다 자고 있어요? 진짜로요? 응. 알잖아요. 아니 몰랐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되게 래퍼들이 써놓은 벌스 안 낸 벌스 아직. 낼까 말까 했던 벌스. 이런 거를 제가 모아가지고 곡으로 재탄생 시켜보려고. 좋지? 좋을 것 같죠? 응 좋아. 몇 만짜리 채널을 꿈꾸는 거야? 그런 건 기대 안 하죠. 그냥 사람들이 고등래퍼 보고 나 누군지 잘 모르니까. 뭔가 쳐봤을 때 내 일상이 나오니까. 아 물들어올 때 노졌는다? 정확히는 그거잖아. 아 나쁘지 않네. 아 그래서 뭔가 누구로 하면 좋을까? 너 어제 전화를 얘기했잖아. 아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척을 해야 돼. 아 얘기하는 척으로? 아. 아 답답하네 진짜. 아니 자꾸 거짓 인생을 사니까. 너를 봤을 때부터 인위적인 게 느껴져. 여기서 가장 가까운 래퍼로는 성우가 있어. 어디 살아요? 지금 여기 살아. 아 이 건물에? 어 이 건물에 살아. 아 좋죠 성우. 한 번 물어봐 줄 수 있나요? 잘 것 같은데 성우. 어제 여자들이랑 술 같이 마셔서. 아 근데요? 어. 어 나 지금 옷 입고 있어. 아 오케이. 바로 올라가면 되지? 어 맞아. 바로 올라가면 되지? 어 맞아. 어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올라와 올라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어 전화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척 하지 말고. 아니 아니. 나는 오늘 웨이채들을 보려고 그랬는데 거짓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서. 형만 기다려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 성우가 맞네. 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손 소독제 한 번 하고. 야 발도 한 번 씻어야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난 춤을 춰 지옥에서 춤을 춰야. 차는 무화 지경 이제 내게 빛을 줘야. 아 진짜 이. 어. 우리 몇 번 봤나? 한두 번? 한두 번. 일단은 말을 놓고 시작할게요. 말을 놓고 시작할게요 이제. 한두 번 봤는데 이제 아직 그 친해지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웨이채드랑 친해질게요. 네. 그러면 내가 채드야. 나 에듀야 에듀야 이렇게 부르면 되고. 본명이 뭐지 본명이? 안병규. 병규야 병규야. 배성우? 김성우. 아 김성우. 배성우가 더 멋있는데. 그래. 이거는 성 바꾸고 성 바꾸고 호적도 파겠습니다. 야 성을 바꾸면 부모를 바꿔줘. 영혜니치 약간 진짜로 좀 빡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수퍼비 형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제일 넘친 사람이에요. 형이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엄청 잘 뽑잖아요. 무슨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지? 기믹에 있어서 저는 허경영극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진짜. 아 이렇게 또 내 인생을 가짜로 만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리얼한 사람이야. 나 진짜 바닥에서 왔어. 나 얼마나 열심히 작업했는지 알잖아. 근데 무슨 옷에서 어떤 전설 딱 써있으니까. 셀프메이드 레전드. 아이디어를 있으면 저한테 좀. 아이디어? 곡 아이디어가 좋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재밌는 거 뭐 있을까? 지금 생각난 거는. 반은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비트가 없는 거야. 무반주 랩을 하는 거지. 무반주. 그러니까 이게 웨이지드의 비트라이더인데 비트가 없는 거야. 웃기잖아. 웃기지 웃기지. 어이가 없잖아. 이러다가 대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성우가 16마디 무반주 랩으로 시작해. 네. 그러니까 시작을 무반주. 그리고 성우가 끝나고 비트가 빵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지. 아 이러면 되겠다. 성우가. 한 번 더 하는 거지. 일단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성우가 지금. 나의 의견을 물어보질 않고. 나는 일단은. 비트 위에 랩을 하고 싶어. 비트 위에 랩을 하고 싶어. 비트 위에 랩을 하고 싶어. 무반주는 약간 내가 라이브 공연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할 때는 할 수 있겠지만. 16마디를 비트가 없이 한다면 듣는 사람도 지루할 것이고. 난 느낄 것 같은데. 그냥 널 개그맨으로 보는 거야. 아 그래? 아니 지금 랩. 가사를 빨리 쓰는 편인가? 빨리 나올 때도 있고. 진짜 느릴 때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원에 듀 가사가 뭐 이러냐 그러는데. 원에 듀 가사 연필로 씁니다 여러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연필로 쓰지. 수첩에다가. 그만큼 저희는 저희 음악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줄이 옆으로 딱 끼고. 가사를 정당하게 주고. 이제. 아니 왜 웃습니까? 잠깐만요. 진짜요. 연필로 쓴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 있나요? 내 습관 중에 하나가. 가사를 쓰고. 그 종이를 찢어. 아 이거 풍겨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러고. 연필이라도 보여줘요 그러면. 근데 내가. 왜 너의 요구를 하지. 그러셔야 돼요. 저기. 자. 실제로 썼습니다. 공부를 잘 했었어요? 군나게 못했지. 이제 형이 옛날에 연남 살 때. 우리 김치힐 갱 때. 지금은 아예 상황이 다르래. 성공을 해가지고. 아니야 아직 성공 안 했어. 코너 맥거리거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코너 맥거리어도 그 정도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안주를 해버린다면. 여기서 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촬영도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 가난해. 에듀는 다음 성공. 어 다음 성공. 나는 일단. 100억 버는 거. 100억.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세계로 나아가는. 어느지 케리키드가 또 되고 싶고요. 오케이 오케이. 화성에도 가보고 싶고. 스페이스 엑스처럼 그런 인류를 위한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요새 꽂힌 인물이 일론 머스크거든.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 꽂히는 인물이. 근데 일단 오늘 꽂힌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도 이번에 나도 100% 가까이 올랐지. 아 주식 얘기 할까봐. 선글라스 꺼야 되고. 아 그래? 미리 알려줘. 나는 지금 주식 반년 차. 주린이는 아니고 주소년. 그 효과 본 적 있어? 70% 가까이. 빨간불밖에 없어. 내가 생각보다 주식이 감이 좋더라고. 그래도 머리도 빨간색이네. 그거 일단 이거 주식. 빨간불. 저번에 내가 이전 머리가 파란색이었는데 그때 파란불이었는데 빨간불로 바뀌어가지고 빨간불로. 그러니까. 모자는 파란색인데. 버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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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주식 얘기해. 자꾸 주식 얘기해가지고. 진짜 졸다. 이 안경 약간. 멋있다. 나는 주식을 아예 모르니까. 주식을 그래서 오늘 배워보려고. 일단 효원이 형 오잖아. 아직 안 왔나? 3시에 이제 도착한다고. 3시에 온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네. 장 끝나고 이거 오는 거야. 효원이 형 요즘 주식해. 쿠키 주식 원탑이야. 아 형. 너무 많아. 이 펜이 예쁘더라고요. 아 예뻐? 저는 형 빨간머릴 때. 마지막 기억이. 그치. 1년 넘지 않았나. 형 거의 그럼 뭐. 주변에만 있었어. 작업하면서. 일단 먹을불부터 시키다가. 나는 술은 안 먹고. 맥주 500도? 콜라 먹는데. 아 진짜? 아 형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봤는데. 벌써부터? 술 아예 안 먹어요? 어. 한잔 해야죠 형은. 콜라인가. 아. 아. 간단하게.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왜 이렇게. 하짜 갑자기 이게. 선글라스 때문인가. 이것도. 왜 멋진데. 분위기가. 돈 좀 있는 사람도 원래 선글라스. 아 그런가. 맛있구나. 안 차고 왔어요. 어. 선글라스 안 차고 왔어요. 선글라스 없어. 아 그래? 난 이제. 내가 없는 게 뭘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아 왜 웃어 진짜야. 어 알았어.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주식이 없구나. 그러면 주식도 내가 가져봐야지. 해서 시작하게 됐어. 그럼 왓츠리스트 좀 드세요. 왓츠리스트? 좋아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량주만. 우량주. 테슬라나. 테슬라. 어. 우량주. 우량주가 뭐예요? 우량주가. 랩으로 치면 수업이 같은 거. 안정성이 일단 있는데. 변동이 작은 기업들보다는 작다. 수업이 형도 실제로. 약간 많은 변동은 없는데. 안정적으로. 그치. 하지만 계속 올라간다는 거. 오케이. 어떻게든 성공이네요. 어떻게든 성공. 건배 한 번 하지. 너무 보고 싶은데 형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주식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뭔가 주변에서 형도 하고. 우리 아빠도 하고. 아 그래? 내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같아.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힘입어. 그 주식 시장이 되게 호황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다. 그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중에 하나인 거 같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다 모두 본인의 책임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도박에 불과하다. 나보다 낫네. 어떻게 보면 좀 오를 대로 많이 오른. 그렇지. 이 시장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냐.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내가 보는 거는. 200년 뒤다.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박아두는. 이거 컨셉 깨지는 거 아니야? 나는 돈에 대해서는. 에듀케이티드 키드기 때문에. 베이스 돈에 있어서는 에듀케이티드 키드. 효은 이거 콜라 도와드릴까요? 네. 아 이거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 스타벅스에 주식 사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돼. 나는 요즘 그 넷플릭스. 만 원 주는 것도 좀 아까워가지고. 나도 이번에 끊었어. 그래서 나 주식을 샀어. 와 진짜. 근데 그러면 진짜로 그 애플워치를 산 게. 주식 때문에 산 게 맞아요? 효은이 형 롤렉스 받았잖아. 지금은 롤렉스 버리고 애플워치 끼고 있어. 주식 때문에? 애플 이제. 주식 샀다고. 그 전설의 얘기를 들었어. 애플워치를 산 게 주식 때문에 산 게 맞아요? 그치 뭐 애플 주식을 하면. 맞네 그러면. 근데 이게 너무 와전이 된 거 같아. 주식이 아니었다면 애플워치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일단 철학이 있네. 나 여기서 질문. 효은이 형의 주식. 자신만의 노하우. 나는 사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업. 그냥 내가 멋있는 기업. 그런 것들 사서 그냥 좀 기다려주는 편으로. 어어. 주의할 점. 있어요? 그냥 뭐야. 계속 넣다 뺐다. 하지 말고 하는 거. 아. 넣다 뺐다. 나는 큰 한 방을 노린단 말이야. 나는.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달에 천을 버렸다. 이걸로는 심장이 안 움직여. 10억을 땄다. 그런 거에 좀. 으악!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나는 좀 그걸 원해.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있어. 그걸 지금 내가 들어갈 거 같아. 좀 고민하고. 저 코인? 더 좋은 걸 찾는 거지. 너도 클럽 가면 이제. 더 예쁜 여자를 찾듯이. 그건 효은이 형이 더 잘 알죠. 지진이 해. 재밌어. 재밌긴 재밌어. 모르는 사람은 재미없어. 나는 뭐. 자각 자살 이동인지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은 지진인가? 형들이 봤을 때. 전 주식을 잘 할 거 같아요. 해봐야 아는 거지 않을까? 시드머니 얼마 있는데. 시드머니가 뭐예요? 정작도. 넣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난 이 평균도 모르겠어 뭐. 이게 3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1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근데. 일단은 시작할 때는. 소액으로. 이만큼 이뤄도 된다. 귀의 비용이다. 생각하고. 어? 기회 비용은 뭐야? 뭔 말이야? 기회 비용? 그냥 그런 거야. 스킨이 쳤잖아 우리가. 17,000원이라고 치자고. 그게 기회 비용이야. 간단하지? 너무 간단해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아니면 형한테 돈을 맡겨볼래 너? 형한테? 어. 아 죄송한데 형한테 맡길게요. 아니. 형 너무 사짜 느낌이라. 특히 안경 올릴 때마다. 얘가 왜 사짜 이만. 아니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나는. 형 주식하는 사람들 선글라스 끼잖아요. 아 그래? 네. 몰라요? 그럼 내가 유행시킬게. 어쩐지 제가 형. 유튜브 시작을 했잖아요. 형이랑도. 이번에 뭔가 유튜브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아무래도 너가 좀. 부드럽다 해야 되나? 아니요 이번에 부드러운 거 안 하고. 아 그래? 성우 같은 음악을 하려고. 빡센 거? 그렇지 날 것. 우리나라에서 날 것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원에듀. 그리고 전인권인데. 야. 그래. 예예 전 전인권 그. 그거는 저는. 한국 대표 날 것이라고 생각해. 진짜 짱이지. 동훈이 형도 한 샤우팅 하잖아. 형 그때 통화했던 거 기억나죠? 벌스 한번 찾아본다고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 지금 버릴 수가 없어. 새로 쓰겠다. 한 번 찾아볼게. 혹시 그러면 형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형은 추천할 만한 사람 있어요? 추천할 만한 사람? 그 여자. 여자. 여자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종목 몇 개죠? 종목? 요즘 하탕이 그거 아니야? 그거 이제 상장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유일한 테슬라 대학마라고. 학생 이름이 뭐야? 저 김민경 이름. 어디 고등학교? 저 서울예고예요. 어떤 음악회? 저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 근데 나한테 왜 왔어? 힙합이야 나는. 힙합도 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리고 멘토 눈 3초 이상 그렇게 쳐다본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어. 어 머리 좋네.